그 선생님은 그 한 사람의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별것도 아닌 어떤 그런 말 한마디나 어떤 관심,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정말 떨어뜨릴 수도 있고 올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진짜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용재 씨의 어머니도 입양이 돼서 미국으로 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장애를 조금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강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으로 봤을 때 당신이 정말 누군가가를 가지고 있었죠. 이런 사람을 안으로 봤을 때 당신은 정말 정말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정말 고생한 사람에게도 그것을 고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고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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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것입니다. 정말 멋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남편 상목씨요? 네 상목씨. 우리 상목씨 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김희아씨도 대단하지만 상목씨와의 러브스토리 얘기 좀 해주세요. 23살 때쯤에 제가 그냥 너무 이 얼굴에 점이 서러운 거예요. 23살이라는 나이에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고 얼굴에 점만 없으면 정말 예쁜 얼굴인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지났는데 23살에 누군가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소개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화장하지 않고 그냥 나온다면 어떤 사람이 저의 마음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고 다음에 만나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화장도 예의라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화장을 하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남자친구가 그날 저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본 건 아니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일주일이 다 돼도 연락 없길래 제가 삐삐 쳤어요. 오우 상당히 진취적이지. 오우 야 대단하시다. 1인금 지시는데. 2072 누르고 뒤에다 빨리빨리 누르셔요. 빨리 빠졌다니.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 일이 있고 바빠서 전화를 못했다고. 그러면서 전화로 연애통화를 많이 했어요. 전화로 밤 10시에 하면 새벽 5시까지 할 때 됐어요. 우리 예은이한테 비밀이에요. 지금 저기서 다 돕고 있는데 계속 비밀이라고 그러세요. 그랬는데 저는 늘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좋아하는 마음도 생기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미안하고 죄책감까지 같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아직 점을 숨긴 상태니까. 점을 숨기고 있는 상태고 또 제가 보육원에 있는 자란 사람이라는 것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저의 모든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나면 저는 또 두 번째로 버려진다는 거. 아기 때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버려졌으니까 이게 버려졌는지 내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이제 20살이 넘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의지를 하는 그 사람에게 버려질까 봐 이게 들킨다는 게 보여줘야 된다는 게 어쩌면 이별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만난 지 딱 1년째 되는 날 제가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2시에 일을 끝내놓고 제가 보육원에서 나오는데 제가 우유를 딱 한 잔 마시면서 갔어요. 우유를 마시려면 고개를 들어야 되잖아요. 고개를 딱 우유를 마시는데 남자친구가 이 부분에서 차를 세워놓고 딱 내린 거예요. 민낯으로 딱 부딪힌 거예요. 화장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보육원에서는 애들이 보는 데서 화장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건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그냥 이젠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막 이렇게 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 전연대 친구가 물어보는데